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신비와 준희의 귀신합체 연구소 신비야! 오늘 합체할 귀신을 잡으러 가자! 랜트 맡겨! 난 마리오너뜨 퀸 나와 함께 춤출래? 지옥에 피해라 내빌어세용? 아리야! 두리야! 지금이야! 네비오 네트퀸 특징! 네비로스의 얼굴과 마리오네트퀸의 얼굴을 상황에 따라 변신할 수 있는 능력! 스킬! 풍선에 가둔 사람을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들어 조종하여 공격! 스킬과 스킬이